과거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자는 늘 서러운 존재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때까지 러시아에서 서자는 대개 아버지 집의 하인으로 살았습니다. 서자에게는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원 소설 홍길동 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족부 형제들에서 보면 아버지 집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사생아 스메르자 카우프는 자기 아버지를 나으리라고 부릅니다. 서자의 처지는 그처럼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서는 서자인 비엘에게 대단한 인생 반전이 일어납니다. 소설에서 베지오프 백작은 러시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서자인 피에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지오프 백작은 병석에서 죽음을 앞두고 황제에게 청원해서 서자 비에르를 정식 아들로 삼원짓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에 따라 비에르는 어느 날 갑자기 백작이란 신분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가 됩니다. 서자였기 때문에 은연 중 멸시를 받고 살던 비에르는 이 같은 놀라운 행운 덕에 주위의 모든 것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우선 사람들이 그를 태아는 태도가 이전과는 판이합니다. 전에 그에게 적대감을 보였던 사람들조차 그에 대한 태도가 싹싹하게 변합니다. 사실 비에르는 아버지 베지오프 백작을 잘 몰랐고 그의 죽음의 슬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얼마나 슬프냐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총각이었던 그는 모든 귀족 가문이 눈독을 들이는 최고의 사위감이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기는 의미도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속에서 비에르에게 닥친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에 비에르는 안나, 여기서 안나란 소설의 첫 부분의 파티를 주최하는 황태호의 측근인 귀족 여성을 말합니다. 비에르는 안나 앞에서 자기가 하는 말은 모두 품위가 없고 예의에 어긋나며 초점이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 갖곤 했다.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있을 때는 제법 그럴싸하게 여겨줬던 말이 막상 입 밖으로 나가면 이내 바보 같은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훌륭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이 말은 이전에는 자격지심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하는 말이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지만은 지금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벼락 출세를 하거나 갑자기 거부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는 비에르의 존재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그가 만나주지 않으면은 화를 내거나 비관에 빠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젊은 상속자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누구고 할 것 없이 비에르의 우수한 자질을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듯했다. 주위 사람들이 그처럼 모두 자기 일을 추켜세움으로 비에르는 스스로도 자기는 보기 드문 친절한 남자이며 보기 드문 뛰어난 투네를 갖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것이 비에르에게는 극히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만약 누군가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것이라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비에르는 그 같은 즐거운 도치 속에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중요한 전체의 움직임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과 자기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자기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되지만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은 모두가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요구되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해야 할 그 무엇인가 좋은 일들이 여전히 앞날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는 모두가 자기를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에 신이 나서 가슴을 펴고 머리를 곧게 쳐들며 자기의 행복을 기뻐했다. 어느 날 귀족 백작으로 신분이 달라지고 거부의 상속자가 된 비에르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은 톨스토이의 발상도 당시로서는 파격이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비에르를 통해서 인간들의 심리와 태도의 변화를 실감나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대하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는 사실상 비에르로 시작해서 비에르로 끝납니다. 다음 편에도 비에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